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금 윤석열 장모 때문에 윤핵관과 국힘 스태프도 꽤나 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장모는 당연히 상고를 했다고 전해졌고요. 지금 장재원씨가 제대로 망신당하고 말그대로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국민정책오의원은 장재원씨가 장모 구속의 1등 공신이다. 그가 쏘아올린 공이 결국 장모를 구속시킨 거다. 그래서 조건부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고요. 서영구 최고위원 또한 장재원 의원의 과거 발언을 끌어오며 제대로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언론에서도 장재원씨와 관련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오후까지 장재원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내뱉었던 얘기들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려받고 있는 거고요. 당시 상당한 증거와 팩트가 있다고 하던 사람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난리난리를 쳤었는데요. 이에 장재원 의원은 그러한 윤석열 지검장에게 조목조목 비판하고 반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오늘에서도 장재원 과방위원장에게 오늘 오전 이와 관련한 디테일한 질문을 했지만 문자, SNS 이와 관련해서 답을 못 받았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하죠. 이후로 장재원씨가 몇 시간 전에 입장을 뒤늦게 냈는데요. 일단 고민정 의원을 향해서 조급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짜뉴스 타령하고 있는데 앞에 본인이 했던 얘기들은 뭡니까? 아무튼 대부분 언론에서도 장재원은 지금 어떤 신경일까? 결국 불똥이 윤회관에 튀었다. 이런 얘기는 애써 장재원씨가 쿨한 척한다 하더라도 빼박이고요. 누가 지금 조급해 보이는지 어디 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볼까요? 아무튼 망신 제대로 당한 장재원씨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오후에 황당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오송 참사 수색 중에 김영환의 땅 입구 정비공사 발주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렇게 증거 사진까지 올라왔는데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은 어떻게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뒷말이 나오고 있고요.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이 한창 진행되던 16일에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입찰 공고 시점을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엔 김건희 로드, 충청북도엔 김영환 로드 이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죠. 다른 언론에서 어떤 보도를 하는지 계속 지켜볼 대목인데요. 모여서 스터디를 하냐? 라면서 엄청난 비판이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수혜 속에 술자리를 벌여서 논란에 입사했는데요. 막대한 피해를 입힌 집중호우가 예고된 가운데 지역구 당원 지지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게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심지어 일부 참석자들은 술에 취해서 공터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쳐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불편해했다 하고요. 당연히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공직자들이 비상근무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은 골프나 치고 있고 누구는 자기 사적이익이나 생각하고 있고 저렇게 술이나 마시고 있고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고요. 국토부는 방금 전 또 황당한 소리를 했죠.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며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데요. 결국 사업 재개 가능성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죠. 저렇게 툭하면 말 바꾸고 국민들 속이고 조롱하고 대체 언제까지 저 모양 저 꼴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역풍이 불고 있고요. 이런 나중에 한기호 씨가 김어준 총수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어준 총수가 한기호라고 이름을 말한 적 있습니까? 국민의힘 3선 의원이 본인밖에 없냐고요. 아무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통령은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TF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작부터 기후문제 환경문제 등등 중요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냥 저렇게 엄풀만 쏟아내는 거 제대로 관심이나 가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